하이 워터폴 아이애 아티스트 이승희 나는 한국사람이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교토를 오가며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뉴욕에서 개인전을 초청 받았을 때 나는 도자기 형태가 아닌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나야 하고 싶었다 일반적인 하얀색 도자기 유주의 색들을 나야 할 때 그 미세한 다름은 에스키모인들이 수많은 형태의 눈들을 표현하듯 미세한 다름을 감지했고 그런 느낌에 대한 믿음과 호기심은 따른 상상력을 챙기게 했다 그래서 단순한 방법으로 흰색과 가장 반대쪽 색인 검은색에 대한 호기심으로 검은색 작업을 시작했고 완성된 검은색 작업들은 작업실에서는 그다지 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뉴욕 개인전 설치 때 난 늘 해왔던 작업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낯설고 신선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또 흥분된 감정으로 내가 한 작업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는 것을 직감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각적인 느낌을 내가 했다는 믿음이 생겼다 이것은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티켓 같은 것이었다 예술은 지금 같은 전세계 코로나 사태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며 지금까지 나를 사용했던 습관에서 봐서나 이 호란한 세상에 새로운 수임새를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렵지만 새로운 삶에 한 발 한 발 나가 봅시다 모두 모두 건강합시다 하지만 사실은 다시 가지 맨날이 있다면 그것을 체크하고 싶으신다면 그래서 저는 꼭 좋은 삶에 두고 이런 정치작을 다 알아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밝혀요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삶에 대한 지식이 생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pine한 삶에 대한 지식이 생겨들이